미안해. 내가 한소준 아들 너한테 찾아달라고 했을 때 흔히 취미 되고 모른 척한 이유가 뭐야? 내가 네 애인 어떻게 할까 봐? 너는 내 생각 눈꽃만 치다 댔으면 그 살인마 새끼랑은 안 만났을 거야, 이? 미안해. 왜 하필 성요한인데? 아니, 사내 새끼들 다 널리고 널렸잖아. 근데 왜 하필 성요한이냐고. 그 새끼 어디에 이렇게 비쳤어? 닮아서. 닮아? 누구를? 날 많이 닮았어. 그래서 끌렸어.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닮았는데? 왜 너도 그 새끼처럼 사람 죽였냐? 그래서 닮았어? 어서. 숨만 떨어져. 아, 손 대지 마, 이 씨. 내 몸에 손 대지 마! 내 몸에 손 대지 마! 매듭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를 살해한 범인은 현직 형사가 아닌 A씨의 절친한 친구 B씨로 밝혀졌습니다. 현재 사망한 A씨가 26년 전 실종된 B씨의 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,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